3프로티비 저녁라이브 퇴근킬페이지2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7시 전에 그보다 잘하면 많이 일찍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독서토론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돼서 저희 스튜디오 밖에 있는 이 장소에서 독서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한투중권 22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저도 오늘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왜요? 빨리 끝난다면서요 그건 뒤쪽에 김효진 이코노미스트님 오시고 그 얘기죠 본인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방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 뉴스 때문에 많이 내렸었죠 네 일단 시장은 출렁거려서 출발을 했죠 안 좋게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1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17포인트 올랐다가 17포인트 마이너스 났다가 결국은 이제 보합에 끝났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지금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궁금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뒤로 보냈겠죠 원래 하던 거 수급 얘기 이런 거 좀 아 그거? 네 알겠어요 외국인이 2,198억 코스피를 순매도 했고요 기관은 187억 원 순매도 했습니다 이게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 팔든지 아니면 같이 팔든지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480억 순매도 했고요 기관이 390억 순매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꽤 환율은 지금 여기 제가 적은 거는 좀 잘못 적어 왔는데 오늘 환율이 20전 하락했습니다 1189원 30전 계속 거래가 됐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어제 애플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애플이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찬 걸 하니까 이동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아이폰을 사냐 사는 것도 잘 안 살 것이고 생산도 생산도 어려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 전망치를 낮춰 잡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쪽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업종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자동차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5만 가지 부품들을 다 가져와서 다 한 명도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있어야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니까 실은 그중에 하나만 빠져도 못 만드는 거잖아요 99%를 만들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뭐든 간에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저 고객님 차 다 만들었는데 볼트가 지금 3개가 못 조였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한 달 안에 가서 조여드릴 테니까 일단 타세요 그러면 굉장히 무섭겠는데 탈 수 있겠어요 시속 100km 달리고 있는데 어디에 뭐가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 전선 뭉치 네 와이어닝 하니스 그렇죠 그거 없어서 못 만든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가동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노동집약적 산업인데 업체가 40개 중에 38개가 돌아가고 있긴 해요 근데 출근자가 60% 정도 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가동률이 60% 정도 뿐이 안 되는 거니까 현대차도 이렇게 수급 제대로 안 될 거면 그냥 공장 문 닫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어제부터 또 다시 이제 1공장부터 휴업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it 쪽도 이게 전망들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이제 it는 자동화가 잘 돼서 괜찮다 이런 쪽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는 일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은 후공정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나서 검수를 한다든지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나 이런 쪽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많거든요 특히 중국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후공정 스마트폰 부품업체가 평균 가동률이 40%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이 이제 9일부터 돌아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2월 9일부터 춘절이 끝나고 돌아가고 있긴 한데 가동률이 100% 못 올라오고 있다 출근 안 한 직원들 여전히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돌아간들 혹시나 확진자가 나타나버리면 또 다시 스톡 공장을 폐쇄해버리거든요 14일 동안 중국은 그거 잠벗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공장 돌아간다고 해서 리스크가 있는 게 해소된 게 아니라 리스크가 어쩌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하이닉스 2000 류의 공장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발음이 이렇게 어렵죠 밀접 접촉한 이제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이 있었다 그분 검사해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신입사원이라고 하네요 신입사원 신입 직원인데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진 않았고 교육장만 지금 일부 건물 교육장만 지금 폐쇄를 한 상태고 이제 사내 병원이 있나봐요 병원 이제 그쪽에도 이제 열이 나서 폐렴이 있는 환자가 있어서 아직 뭐 양성 음성은 판정이 안 났지만 이제 병원도 폐쇄하고 소독에 들어갔고 그런 뉴스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만약에 하이닉스 2000 공장에 공장 안에 들어가서 공장 폐쇄가 됐다 이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도 시안 중국에 있는 시안 공장 시안 이 공장에 대한 추가 증설 투자를 지금 미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내 공장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투자를 밀어서 연내 생산은 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산업의 영향을 좀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가 세계화되고 제조업이 이렇게 글로벌화된 후에 사실은 한 번도 못 겪은 일을 요즘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디서 펑크 날지를 예측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다 전산화되어 있고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사람이 가서 마우스만 클릭하면 공장 돌아가라고 하더라도 그 마우스가 고장나면 새로운 마우스를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마우스 만드는 공장은 또 무슨 부품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지 어디서 뭐가 펑크 나면 뭐 못 만드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너무 자동화된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기도 할 것 같고 지금은 혹시라도 이렇게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일단 14일 격리 전부 다 소개라고 하나요 다 비우고 건물 비우고 다 다시 소독하고 사실은 며칠 전에 그런 환자가 지나갔다는 이유로 거기를 다 비우고 소독하는 게 정말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소리야 단 한 마리의 바이러스라도 잡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게 우리의 기준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회가 다 안 돌아가기 시작할 텐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약간 양면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준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외식을 좀 많이 해달라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었던 회식 이런 것도 취소하지 말고 좀 해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보건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또 모이지 말고 회식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의 구내식당 휴무를 확대한다 외식하라고 외식하시라고 나가서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이 다 죽게 생겼다 오늘 그 대책회의에서 이번 달 말에 활성화 투자와 소비 관련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1천억 원 추가 예정이고 지방재정을 60% 조기 집행하겠다 여기다가 지역사랑상품권 지금 5% 할인율인데 10%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라고 뉴스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긴 할 텐데 이거 아마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쓰려고 그건 있을 텐데 지금 이거 안 쓰는 이유가 먹기 싫고 사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모이는데 가면 위험할까 봐 안 쓰는데 상품권을 50% 할인해 드릴 테니 일주일 안에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거라면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뭐라도 해야 돼서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분들은 또 저려운 저소득층이 반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는 합당한 정책인가 그것도 고민될 겁니다 부자들은 반값 아니라 거저져도 난 위험한 데는 안 가일 텐데 이거 일주일 안에 써야 되는데 반값이면 위험해도 가볼까 저소득층만 위험을 그렇게 하라는 게 그게 무슨 거냐 이거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논란거리가 아마 계속 생길 거예요 정부도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저는 그래도 글쎄요 치세를 높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안일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비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이 초과상관 다 태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을 태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건강이 빈대인지 경제가 빈대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그런데 치사율을 중국은 많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죽은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중국 외 지역에서는 치사율 자체가 제가 오늘 그래서 전문가 한 분하고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왜 중국에는 사람이 많이 죽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의학 쪽 관련한 정보는 함부로 전환도 안 되는 건데 들은 바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젊은 층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게 폐렴으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도 그러나 병원이 있고 항생제가 있고 하면 또 치료가 되는데 그 치료를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 병원들이 다 문제가 되고 되기도 하고 환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 그게 치명적이어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폐렴으로 발전 폐렴으로 발전했는데 치료가 잘못되면 사망 이건데 2단계에서 3단계가 너무 잘 넘어간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 인프라가 지금 마비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폐렴으로 넘어가더라도 또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갑자기 환자 많아지면 어디까지 가정하고 지금 병상들과 의사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몰라서 과거에 2015년도 메르스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서 그건 좀 겁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제 경기 살아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병에 걸려서 주구나 경기 안 좋아져서 굶어주구나 매한가지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치사율이면 경제를 살리는 게 주식쟁이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서요 정확한 이렇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이거 이렇다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을 조금 더 높이면 얼마나 확산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지금 경기는 그런데 박살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심리가 저번 달에 28 정도 나왔었는데 지표가 지금 8이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21이었는데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2월 수출 2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숫자는 많이 망가져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많이 망가져서 나올 건데 이제 그걸 잠깐 한번 이런 거고 다시 나아져요라고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용감하게 그런 고민이겠죠 네 오늘은 뭐 좀 알아볼 만한 뉴스는 없었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안 될 텐데 아 이게 또 내일 또 뉴스에 잘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네요 손 깨끗이 잘 씻읍시다 아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이 프로님이 이야기하셨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것도 있다 생활습관 바뀌고 있기는 해요 네 독감이 뭐 70%가 죽어서 그렇다면서요 이러면 그 뭐죠? 백신 만드는 업체들 이런 쪽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의사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네 그렇죠 밖에 와서 바로바로 손 씻으면 좋은데 저는 뭐 하루에 한 20번 씻는 것 같아요 손은 악수 안녕히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